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 분양TV입니다. 거북섬 웨이브엠 웨스트 생활 숙박시설과 상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북섬 시하오 수변에 위치한 웨이브엠 웨스트 친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주차장이 있구요. 1층은 수변상가 15개 호실, 도로측 5개 호실, 2층은 수변상가 12개 호실이 있으며 3층은 기타지원시설, 4층부터 14층까지 생활 숙박시설, 15층은 펜티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호실별 1대1 주차로 총 19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6층까지 주차 가능하며 총 162개 호실에 생활 숙박시설과 상가 2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1420만원대로 푸르지오 시티와 비교 80만원 이상 저렴하고 위치도 웨이브파크 뷰를 제외하면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려면 길 건너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앤 웨스트는 마리나 시설이 바로 앞에 위치하며 시아홀을 내려다보는 위치로 멋진 뷰와 산책길 주변 상가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또한 호실별 방향은 남향과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저녁 노을을 즐기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북섬에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수요를 모두 채우기 어렵게 됩니다. 거북섬에 들어올 숙박시설이 1100개 호실이 들어올 예정이고 40만 서핑 인구의 유입 캐리비안 베이에 2배가 넘는 파도풀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를 생각한다면 수익형 투자 상품인 웨이브앤 웨스트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다면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세컨 하우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실 지정 청약 중입니다. 총 162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웨이브앤 웨스트 한가구 이주택과 상관없는 투자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666-106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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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